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킨스의 소설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주제인 프리드리시 엔겔스의 영국 노름리아 개교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래서 이러면 지금 강의 자료집 갖고 계세요? 네. 15주 아래 페이지가 아니라요. 꼭대기에 있는 페이지 아래는 연본을 매긴 거고요. 인쇄소에서 이 책의 페이지는 오른쪽 구퉁이 있어요. 왼쪽 구퉁이. 그런게 어디서요? 없어요? 네. 여기. 그리고 19쪽 사주셨나요? 네. 책으로는 5쪽입니다. 몇 페이지? 15쪽. 소설로는 15쪽. 책으로는 5쪽. 이 책으로 말씀해 주세요. 책이 없어요. 저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지금 디킨스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맛을 보는 거예요. 19세기는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했고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소설 가 영국의 디킨스 프랑스에서는 마리아크 스탄다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전부 현대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하면 옛날 고자를 쓰기 때문에 옛날 그리스로마 시대에 그런 모범적인 전범적인 규범적인 그러한 책들을 떠올리는데 현대에도 고전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고전이란 말은 어폐가 있죠. 현대는 고대하고 반대인데 고대의 고전 옛날에 옛고자를 쓰는데 그렇죠? 현대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클래식을 우리말로 옮긴 건데요. 그래서 클래식에는 옛날이라는 뜻이 안되어 있어요. 원래 로마시대의 귀족을 성요충을 가리키는 단어가 클래식구스였어요. 클래식구스 거기서 유래하는 말인데 어쨌든 고전적인 고전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는 옛것 동양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소오경 같은 게 있었죠. 그게 고전이죠. 이건 정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상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스 이런거 들어보셨죠. 베드길리우스 수많은 작가들 있죠. 플라톤 아이스토필레스 그런걸 고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대에도 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고전 하면 근대에는 셰익스피어도 있구요. 16세기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고전주의 해가지고 그리트의 휠러 시대인 18세기 고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현대의 고전이라는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다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이나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드릴까? 클라시시 모델네 클래시클 모더리즘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는 발자크 디킨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더리즘 시대로 20세기 10세기가 리얼리즘 시대라면 20세기 모더리즘 시대로 넘어가면 리얼리즘이 사라진게 아니고 리얼리즘 스타일을 유지하되 모던적인 뭐랄까 약간 기괴스러움 으스스함 뭔가 재미있음 뭔가 주죽박죽이면서 실험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모더리즘을 쉽게 정리할 수 없는데 모더리즘 하면 떠오르는게 영국의 제임스 조이스 프랑스에서는 마셀 브루스트 여기에서는 카푸카 올해가 카푸카 사망 백주기 입니다. 유럽인분 아카데미에서는 기획 특강을 겨울에 준비 중이 있습니다. 아니면 브레시트 들어보셨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전적이라는 것은 좀 지속되는 시간 장기간 동안에 어떤 문화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범적인 작품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충과해서 고전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이제 확장되면 아 그 고전 스타일이야 고전이야 이것은 오랫동안 이것이 표준으로 작용해 왔다는 뜻이 돼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스타일이나 디자인이나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크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어제 고전 고전과 정전 연구하다가 지금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요새는 고전이라는 말이 너무 옛국자를 쓰기 때문에 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에도 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이 고전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단어일까? 방금 지금 바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개념이 고전 개념을 밀어내고 대신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지금 경제도 있지 않아요. 정전 네? 경전이 맞습니다. 정전은 원어가 뭐하면 카논이요. 카논. 체포미스가 좋네요. 예. 예. 네. 여러분들 성서에도 보면 이것은 뭐 외경이야. 외경 아니면 뭘까 내경인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전본이고 이거는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번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된 텍스트를 선정을 해서 그걸 확정짓거든요 그런 회의들이 있어요 그때 확정된 최고의 작품들을 뭐라고 불러요? 정경 정경 맞습니다 정경 얘기했으나? 제가 한자를 잘 쓰는데 칠판에 쓸 때 누가 암이 급해서 그런지 잘 못 써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아마 정경과 고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어는 카논입니다 카논 영어로는 캐논 캐논 하면 음악에서 카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한 세바스티안 카논 그래서 그 카논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게 바리어싱이 나오죠 변주법이 쭉 나오면 그래서 미술에서는 카논 하면 인체에 정확한 비례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래서 카논은 작대, 척도, 그런 기준 이런 뜻으로 오랫동안 쓰여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라틴은에서 그대로 넘겨받아 가지고 카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정전이 고전 개념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구호사전은 속도가 느려서 아직도 정전이 든들지도 있지 않은 걸 보고 놀랬습니다 저도 빠른 편은 아닌데 시대에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지금 없이 못 살잖아요 제가 핸드폰이나 그 중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거부감이 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쓰고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흘렀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전자매체, 우리 매체조 소통매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한 만큼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아데루, 손주 아니면 모르는 사람 제가 지하철에서 모르는 할아버지 교통약자 속에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자를 써 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 아세요? 그 프로그램 저도 그걸 다운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거한테 배워 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만 막 신기해 해 가지고 제가 요령을 막 빨리 가르쳐 줬어요 이거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쓰셔야 한다고 이문학도 마찬가지죠 이문학, 세상에서 괄시 받지만 필요한 게 있다 오리국, 비타민 같은 미네랄 같은 이게 바로 이문학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다른 영양 탄수화물 제가 단백질을 먹어도 부족하죠 예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해를 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문학을 너무 많이 공부했다 왜 해가 될까? 이문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그 이 학교 브레이크라인드 그가 지금 방문한 학교 그 교장처럼 예 그 사람이 조금만 덜 배웠다 라는 너무 많이 배워 가지고 머리 속이 많아 가지고 이문학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현실을 못 따라가고 그냥 이문학적인 상상 공상 내지는 옛것에 파묻혀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일부 에 불과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독일어로는 힌터 베들러 라는 말이 있는데 저기 뒷산 산골짜기에서 한 10년간 살다 나온 사람 인간사회와 접촉이 없이 한 20년 30년 살다가 막 늑대 소년 늑대하고 같이 크다가 나와 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적응해야 한다고 제가 하는 말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해요 저는 그게 운이기도 해요 운 운이란 단어 좋은 단어인데요 운 운명 할 때 운 운 운 운명 할 때 운과 명이란 단어 그런데 떼를 만날 때 그러면 이 떼에 저를 안 만났는데.. 안달ون 알겠습니다 유럽인공 아프라미에서 제가 다 막힌 강의 없거든 사라지고 그 뒤에는 또 아예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주라고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책도 그래요 옛날에 나온 좋은 책들이 절판되는데 출판사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징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천정부지로 중고 책값이 올라가거나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여전히 쌍갑수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가지가 않네 도서관에서도 도난 당하고 거기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는데 아세스 측은 이게 유하의 중앙부서관에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는데 영국 노동자 개구려의 상태 그런 상황이라고 번영하고 그래서 이걸 과목을 개발할 때 같이 했던 김준환 선생님이 이 번역이 제일 좋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거라서 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것이 포스트 모던이 모던을 갑자기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욱 주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지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던 시대에는 자신을 모던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뒤에 태어난 사람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많은 부분이 이미 옛날에 다 발견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포스트 모던에서 모던을 그걸 뭐라고 해요? 청탈 예를 들면 사취했다고 할 수 있죠 모던에서 이미 다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미 파악된 건데 마치 포스트 모던이 우리는 다양한 다양성을 견종하는 시대야 하면서 다 발견한 것처럼 그 모던은 굉장히 경직되고 틀에 갇혀 있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질성한 생각하고 효율성만 생각하는 그러한 걸로 매도해버리는 잘못이죠 그렇지 않고 모던은 끌어올르는 계속 영광로 같은 건데요 제가 올린 사설 시도 혹시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사람 있나요? 로더위피 타령? 그거를 어떤 유명한 작가가 썼다 예를 들어 무슨 모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집에 한 바퀴다 여기 이제 번역도에서 나왔다 문학 동네에서 그러면 대단한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학생 얘기나 리포트로 그냥 대충 끼어 맞춰서 썼다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사람의 권위, 명성이 중요해요 저는 어쩌다 그냥 명성이 생겨 가지고 여기서 불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 시간 강사하거나 뭐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면 저를 불러줄 사람이 없죠 근데 실력이 그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명성이란 무엇이냐? 명성의 신화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근데 명성이 많은 부분 신화하고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대평가단지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과소평가된 작가들이 있어요 심지어 무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발굴이 되는 것이 비평의 과제죠 여러분들은 비평이라는 단어 익숙한가요? 요새는 많이 쓰인다 옛날에는 비평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가지고 평론, 무슨 논평 이런 걸 쓰는데 비평? 그게 현대적인 단어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단어 자 이런 작가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20번째 학생 네 중간쯤 그레이트 그라인드스는 네모진 집게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학생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뭔가 CC 주플입니다 CC는 이제 줄임말에 세시리아를 줄여줘 스시리아 선생님 이 시툰 여학생은 얼굴을 불키고 일어서서 공손 인사하며 대답했다 CC는 원래 여자 같은 사내 아이라는 뜻 넌 이름이 아냐 하고 그레이트 그라인드스 말했다 CC라고 부르지 말고 시실리아라고 해 근데 이것도 모순이죠 방금 전에는 20번 여학생이라고 번호로 부르더니만 CC라고 이름을 밝혀 주니까 아니야 시실리아라고 해 이렇게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빠는 저를 CC라고 불러요 어린 소년은 다시 공손히 인사하며 떨리는 목숨을 대답했다 아버지라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불러선 안 된다고 일러라 시실리아 교프 그건 그렇고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빠는 공모단에 속해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은 너무 안 오시는 것 같다 대안 공동체로서 이 공모단 제가 대답을 준비해 봤는데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제가 쓴 게 아닌 거에요 비평하면서 시실리아 주프 CC주프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떠나버렸어요 공모단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인간애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하면 큰 흥골을 받고 그런 음해가 있거나 그죠? 뭔가 흥골이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위화시키지 마세요 이상화시키지 마세요 물론 여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 상호부조하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토마스가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공모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거든요 도와주고 그리고 이 CC주프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데르다가 지금 집에 데려와서 그레이크 라인드가 키웁니다 키워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 당시 국민개교육이라거나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19세기를 지나면서 이게 트렌드가 됩니다 그건 발전이고 민주화하고 좋은 일이죠 개몽이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도 그렇지만 모두 뭘 위해 키워집니까 이 당시 산업화 미친듯이 지금 질주하는 인더스트라일리지에이션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권들을 양산했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거 교육의 목적 그런 원칙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게 그레이크 그라인드에 비롯해서 여기 선생들이고 그걸 디킨스는 해골같은 선생들아 너희들 옆에 뭐 인간애를 굶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걸 명심하라 한번 읽어줬죠 제가 그렇게 작가가 서술자 화자가 등장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거의 해골같다 있잖아요 숫자와 통계와 이런 것만 유용성 상상하지마 그래서 팩트의 세계 사실 많이 중요하다 사실의 세계 그 다음에 펜시 또는 이메지메이션 상상력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 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용주의 하나는 인문학 또는 예술 이런 논란이 비슷하지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찾아서 넘길 수가 없고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휙휙 올라가 지나가도 되겠죠 제가 이걸 그럴게 네 1인 다약을 다 하셔가지고 저 저 그러면 녹음이 이렇게 녹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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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끊겠는데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예 그 다음 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알려주시면 저 따라오세요 그 이거 없을 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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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이지가 2개가 있어 가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로 기름을 하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소설을 넣어야겠네 아래에 이걸 넣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이 쪽인가 7쪽 예 7쪽 그래서 이제 빛저어 있잖아요 빛저어는 어디 모사가 되어있죠? 예 이게 똑똑한 학생인데 똑똑이 근데 사실은 호똑똑이죠 잘못된 똑똑이를 호똑똑이라고 단어 알아두세요 잘난치 않은데 저희는 호똑똑이에요 지금 똑똑이를 양산하는 체제가 우리나라 교육체제고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국립주의의 지금 호의증을 앓고 있어요 똑똑똑 거기서 빛저어가 다 대답을 해요 말이 뭐야 정의해봐 데피니션 그러니까 CCDF는 말하고 늘 같이 사는데 공마단에서 말을 정의하라는 말에 혼비백산에 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경험은 많이 했어요 말이 이렇게 막 밥을 안 먹고 그러면 금방 알아채요 얘는 아 그러면 어금니에 뭐가 있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공리주의 교육으로 똘똘 뭉친? 지금 누구야 지금? 빛저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2의 칠족 제2의 4발점이 있습니다 조식동물 망개, 이빨족, 고모니 24개, 고모니 4개 그리고 암이 12개 독철이 털갈이 하고 습지에서는 발복독 빠짐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쓰면 벗짐이죠 숨을 벗죠 근데 CCDF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답변을 못했으니까 낙제죠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풍자적으로 그린거에요 그 다음에 읽지 않겠는데요 8쪽에 보면 말그림을 벽지로 서서는 안 된다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나중에 궁금해하지 말라 한 챕터의 제목이 궁금해하지 말라 그런게 여기 옆보입니다 그 다음 맥조콤 차일드다 이름이 자 1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아 맥조콤 차일드는 오일을 지나치게 배운 곳이다 여기 나오네 그가 조금만 덜 배웠더라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면서 그 밑에 예비수업을 진행하면 그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모기하나 알리바가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모기하나에서 끓는 기름을 항아리에 부어 도적들을 차례로 죽인 한여 이 모기하나 라는 한여처럼 자기 앞에 정렬해 있는 그릇들이 학생들이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어이! 훌륭한 맥조콤 차일드 한번 말해보게나 흐른 기름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안에 숨어있는 상상이라는 도적을 깡그리 소탕하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때로는 도적에게 상처를 입혀서 모습을 일그러뜨릴 뿐인 것은 아닌지 이게 풍자적으로 말한거야 그래서 결국 대중들은 이걸 읽고 굉장히 유쾌하죠 굉장히 말을 잘하는거야 재미있게 용어로서 하기는 그 다음에 시 뚫어진 구멍 12쪽입니다 12쪽에 아래 제일 마지막 갈락은 지금 그렉그라인드스가 사는 집은 어디냐면 스톤로지라는 교회에요 교회 그래서 스톤로지를 쭉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 묘사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또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상단을 보면 두 번째 줄부터 가스 설비와 통풍장치 배수장치와 급수 시설은 모두 최고급이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방화시설이 되어있는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음 꼭지로 다룰 앵겔스에서 나오지만 맨체스터나 런던에서 직접 관찰한 것 그 당시에 신문 보도 그 밖의 여러 통계자료 이걸 바탕으로 쓴 사회학적 보고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서를 다루고 있고 근데 같은 현실인데요. 앵겔스는 그 현실을 바로 보호소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주거 상황을 묘사하면 대도시로 사람들이 꽤 꽤 모여들죠. 왜 일자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또 자본에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이 가까이에 밀집해 있으면요. 근데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은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주 열악하고 흥풍도 안 되고 냄새 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거기 보면 거기 어딘가의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가 점점 더 팽창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 도심에는 도심에는 뭐가 있을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이 진열되는 어떤 백화점 옛날에는 아케이드 그렇죠. 바사주라든지 그런 상경가들이 비출되어 있겠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젠틸 지케이션 되는 그러한 상경가들. 그런데 조금 이제 벗어나면 이 큰 가로들 중앙 가로 이런 데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밝잖아요.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나요. 서구 문명사 제가 두 편 올려놨죠. 하나는 산업병명편 또 하나는 금대산업사회편. 그리고 한 25분 되는 일도 보셨나요. 거기다 거기도 묘사되어 있듯이 완전히 그 꽃밭 같은 상황. 그전까지는 평생 몇 벌밖에 한 두 세월밖에 옷을 안 입었는데 19세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란 말에 제한이 필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살 여력이 없어요. 노동자들.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거리 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북쪽 강북지역에 보면 지금 어딜 가나 세운산가나 그 옆에 청계천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허름하잖아요. 그다음에 거의 막 철시가 이루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하죠. 이게 뒷골목에 바로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을 이렇게 집을 새 내주고 새를 받아 먹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화장실도 하나 가지고 한 열 가구가 쓴다든지 난리법석이겠죠. 그다음에 시끄럽고 그다음에 같은 침대에서 그냥 자고 가족 전체가 이런 걸 지금 요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바꾸러 나오면 화려한 거리가 펼쳐지죠. 그런데 그랩글란드 같은 이런 브루즈아지는 어디 설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톨로지라는 거 그걸 요사하고 거기에는 이제 전원주택들이니까 아주 분척거리면서 서 있죠.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왜 이런 데 사냐 이 공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공장, 공장 여기 다녀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이 큰 가루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은 은폐되어 있어요.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막 어둑침침하고 휙취하고 냄새나고 오물로 거둑잘까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버려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WCS에 대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어떻게 돼? 계속 그 땀 투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접지하는 착취하는 임대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착취 공장에서 공장별 착취하고요. 이런 상황을 요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 볼게요. 바운더비시 묘사함 4페이지를 더우면 1, 2, 2, 2 두 개를 딱 올리니까 17페이지 아랫부분 이것도 굉장히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라운더비시 하고 4하고 시작했잖아요. 17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아랫부분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부풀어서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입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곧 위로 날아갈 듯한 모습을 한 사람 자신이 자수선거한 사람이나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한 사람 노스웨덴 트럼펫 같은 목소리로 자신이 옛날 무지와 가난을 항상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겸손을 휘두르는 폭함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운더비는 그레이트 그라인드와 같은 두루인데 이 사람은 공장장이잖아요. 은행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레이트 그라인드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이고 근데 친구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비와 자기 딸 그레이트 그라인드의 딸인 그레이트 그라인드를 결혼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나이차가 심하죠. 이런 식으로 바운더비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페이지를 더하는게 10페이지를 빼는게 27페이지 26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35페이지 예 10페이지 그냥 11을 빼고 25페이지 아래에 주음이라고 나왔어요. 주음이란 것은 어떤 음악에서 그 허프스톤 그 부처지기 장식하는 음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뭔가 핵심 줄거리가 뭔가를 지금 따라가보자. 지역적 인물이 일단 제끼고 그런 의미에서 쓴 건데요. 바운더비시 그레이트 라인드스가 지금 가는 곳인 콕타운은 사실의 위협이었다. 콕타운은 가상의 도시에요. 맨체스터나 이렇게 리버풀이나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리즈나 제가 앵겔스 읽으면서 앵겔스는 그 당시 런체스트와 런던을 주로 봤고요. 영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상황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발전은 발전했구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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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로치의 영화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뭐가 발전했냐면 거기에 리버풀 지금 손흥문이 뜨고 있는 그런 토트넘 도시 이름이잖아요. 울버헨튼 무슨 뭐 그런데 보면 그냥 많은 관중들이 있고 축구 경기를 즐기고 모든 게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디킨스나 지금 앵겔스를 읽으면요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수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두 이미지가 상충전 나는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는 풍요를 가져다 줬고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또 이들의 희생을 깔고서 오늘날처럼 풍요를 누리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좋은 걸까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근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는 화려한 관중들의 환호성 우리나라 KBO처럼 야구 경기처럼 정말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막 떠들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폐효지 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비가시적이고 인비지벌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명인 것들 그걸 아무도 보도 안 해 아무도 보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통계 숫자에도 나오지 않을걸 글쎄 꼭 극단적인 비유를 그런 예를 드는 건 아닌데 우리 주변에 이런 민민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걸 명시한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는 그거를 보도를 알아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요 내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에요 왜 그럴까 인지성정에 그 부정적인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 코프타운 봅시다 예 그레이크라이드 부인 만품이나 상상의 흔적이 없었다 도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붉은 벽돌이 도시 이건 읽었어요 이미 네 붉은 벽돌이 도시 그래서 연기가 뭐처럼 뱀처럼 올라가고 코끼리가 소리 내는 거 같이 엔진이 막 돌아가고 공기도 안 좋았고요 제가 석탄 연기로 그을린 도시 보여드렸죠 모든 풍경 중에 하나 그런 걸 떠올리세요 그 당시는 석탄이 화산연료만 유일한 에너지원이었고 그것의 유해성 같은 것도 몰랐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질병 자 오늘날은 코로나 라고 하지만 19세기에는 뭐였을까 콜레라 콜레라 우리나라 말로 호혈자 우리나라도 그 그 동화하게스트로 나오는데요 19세기 하면 이러한 그 전염병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갔어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런 거 별로 보도 안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하잖아 또 뿌이하게 뭐하러 이야기 근데 그런 시대였어요 박경리 작가가 그 하동인가 갔는데 아니면 거제인가 어디 실제 경험해요 빌판에서는 가을에 그 요렇게 벼가 익어 가는데 그걸 추수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호혈자에 걸려가지고 거기다 죽어 나간거에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 보고 굉장히 심한 추격을 받았고 거기서 토지를 구상하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혈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많은 그 전염병이 참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 물 부염된 물이 매개체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콜레라의 병룡균을 발견하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살았습니다 중세 때는 뭐였을까요 중세 때 패스트죠 패스트 패스트 그걸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어나갔죠 그게 이제 30년 전쟁 바로 그 시대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묘사를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게임입니다 그래서 붉은 벽들의 도시 콕타운을 묘사 하면서 제일 밑에 26쪽 제일 밑에 줄이요 도시의 유형적인 면 어디나 그리고 무형적인 면 어디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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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었다 몇 표큼 차이 우리 학교도 디자인 학교도 주인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도 온통 사실 뿐이었으며 사무역과 병원에서 공동묘지에 이르기까지 사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숫자로 서술할 수 없거나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만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거고 존재해있어도 안 되는 거였다 영원히 가멘 이것도 풍자적이 아니야 영원히 이게 전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독자한테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뭐랄까 코멘트하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근대에 있었잖아요 변사 변사들이 무대에서 일어난 장면 옆에서 예술과 신순환에 이렇게 만났던 것이 왔다 그러잖아요 관중들을 향해서 그래서 코멘트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전지적이라고 봅니다 전지가 별거 아니고요 모든 걸 안다 전지적 시점이 아니면 무슨 시점이냐면 인물 시점이에요 인물의 시각에서 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제3자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존재는 그 존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도 깔고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복자할 때 마을도 그러고 마운더부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풍선처럼 푹 부르는 사람인데 언제 푸었을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사가 지금 떠오르네 변사가 흥미를 보두면서 관중들의 아주 맛깔스럽게 그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머미가 사실에 받쳐졌고 사실 그토록 의의양양하게 구장하는 이 도시는 물론 잘 올라가겠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없었다 이게 이제 복선이죠 앞으로 다가올 재앙 불행 이거를 싹 으스스하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즘의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얼리즘은 있었던 사실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묘사하는 것 리얼리즘 리얼리즘을 그냥 리얼하게 다른 상상이나 무슨 뭐에 기대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를 묘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건 뭐야 그 화자가 등장해가지고 이러쿵저쿵 말을 하네 이건 자기의 코멘트인데 주관적인 거 아니야 이게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 맞습니다 리얼리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얼리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팩트 경험 이거 주어진 현실을 중시하되 그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 모두 보는 것 그것은 화자의 몫이다 서술자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즘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 제가 리얼리즘의 자기 모순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록에 썼습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공마당 사람들을 3월이 공마당 어떤지 한번 볼까요 41쪽 입니다 밑에 줄 밑에 4번째 줄 4번째 줄 이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부드러움과 어린애다움이 있었고 어떤 종류든 약삭발음 교활한 일을 하기에는 특별히 부적합성이 있었으며 서로서로 돕고 동정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나날의 덕성만큼이나 종종 존경을 받을만한 것이었고 또 언제나 관대하게 해석할만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3월이 공마당의 세계가 지금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 지금 일터 와는 다른 그러한 대안적인 개척점에 있는 그러한 사회로 노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이 대안사회가 대안사회로서 의미가 있는가 그걸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강의록에 쓴 것을 두고 지난 시간에 반발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건 해석이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나름이에요 그걸 대안사회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마단의 존재는 이미 역사적으로 사마일이라는 어떤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들 공마단 주변에서 봤어요 TV에선 이제 매체로 일년에 한두 번씩 보도하죠 그죠 특별한 날에 연말이나 없습니다 저는 어릴때 공마단 많이 봤어요 병내에서 그래서 제가 어릴때 그런 기억이 있지만 좀 사라져가는 그런데 사라져가는 커뮤니티를 대안적 사회라고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거기에 저는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들도 그 자체 내에 생활의 어려움과 폭력과 시련 이런 것들이 다 전철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은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뭔가 변신을 하든지 다른 다른 게 지금 떠올라야 하는데 이게 하나는 사라져가는 걸 지금 묘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화자가 결국은 지금 디킨스를 가르치더니 디킨스라는 작가가 산업사회의 지금 극명한 모순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는 국리주의의 폐해 이거를 지적하면서 그거 해법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이든지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루주아지의 선심 그들이 마음을 들려가지고 그렇죠 노동자를 끌어안고 가기를 바라는 도덕적 호소로 끝나고 있다 라는 비판이 주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조에 들어오는 걸 지금 거부했잖아요 여기 스티븐 블랙불 노동자가 그것도 비판적으로 봤어요 노동운동을 터마하는 분위기가 당시 있었는데 거기 부채질하고 있다 노동조합하면 폭력적인 집단이고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이러한 것으로 묘사한 것은 분명히 선입견이고 그건 잘못된 거다 라는 비판도 일부 타당합니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수용사에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에요 어떤 걸 잘 썼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 썼다 이렇게 그게 극과 극으로 이게 요동치는 수용사에서 그런 소설입니다 조금 더 나갈게 슬리어리 공모단은 뭐 그다음 페이지 예 43페이지 조금만 참 도와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 밑에 두 번째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보기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통계자료 예 근데 그 통계자료가 뭘 말해줍니다 어떻게 통계자료를 수집했는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통계자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곡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문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문학은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사실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를 스루스와 혼동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 팩트를 스루스로 혼동하는 그 경향이 강화된 게 자연과학 그 다음에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19세기의 실중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로 등장한 겁니다 그게 사도가 이들은 과거에 형이상학적인 사유 관련론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경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모든 걸 개념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게 혼동을 가져온 거예요 팩트와 스루스를 이렇게 이게 끝까지인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40을 이렇게 중요시하지만 그걸 믿지는 않아요 또 다음 48페이지 감사합니다 어떤 책으로 48페이지 항상 밑에 있는 걸로 저는 밑에 있는 걸로만 준대요 제가 요령을 파악했습니다 10페이지에 딜레이가 있다는 거 그 보면 근데 스타드트부인 묘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금 슬리어리 공마단 이야기 예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슬리어리 씨가 지금 지금 와서 그렉글라인드와 지금 대화를 나오면서 지금 CC주프를 대다 키우니까 고마워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한 위에서부터 한 일곱째 줄에 이게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문하고서 떠나면서 제 CC한테 슬리어리 씨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워락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고 뭐라고 나오세요 경쟁님 그러니까 이것도 리얼리즘이 좋게 그 당시에 쓰였던 방언이라든지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그 그 화칭님들이 썼던 언어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경쟁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숨이 찼지만 슬리어리 씨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항상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용하세요 선생님 공모단으로 생계를 끌어왔지만 의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라고 선생님께 말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천례를 제지했던 느낌이 드는군요 여기 보면 다른데도 전부 이렇게 이게 말 세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쟁력 대신에 이게 지금 노동공자들 하칭님들 지금 바람투를 그대로 모셔왔기 때문에 이것도 리얼리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망언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보다 리얼함 이것이 오락의 중요성 오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하잖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가를 즐기고 있으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이 결합되어 있어요 노동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고통이면서 노동의 즐거움이 있어요 노동의 기쁨 노동은 저주이면서 축복이에요 이게 변조법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도 변조법이에요 세상 변조법 아닌 것들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변조법이 어렵긴 한데요 양면성을 일단 받아보시면 돼요 양면성 그래서 변조법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논리는 뭔데 형식불로에요 참 아니면 거짓 극 아니면 배 극병 논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그래서 변조법하고 계속 모순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해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진태지 즉 종합으로 정당 종합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운동을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락과 지금 노동 일과 요가에 지금 합일 상태가 사실은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만 시키잖아요 공리주의 원래에 따르면 그러니까 노동을 그냥 완전히 수뢰하고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쓸데없이 상상화하는 사람 무언가 무용한 사람 이런 낙인을 찍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노동체계 속에서도 이렇게 적당히 여가를 해주면 여가에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은 재충전 돼서 일을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과 여가가 서로 배치된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극명하게 분리되고 더이상 합치할 수 없게 된 사회가 모더미트입니다 모더미트 모더미트는 일과 여가의 분리가 완전히 천리가 되어버리는 정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여가 시간에도 조차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가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막 토론하다가 집안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가는 그런 사회 천리라 그럴 때 원화가 어떻게 되나요 방금 여기에 나온 말을 제가 따라서 했어요 보세요 옆에 거기 48페이지 지금 읽은 구절 이 문제에 대한 천리를 제시했다는 느낌이 드는 아 그 강의자 여기 있잖아요 천리 천리 원어로 그러니까 번역어 인데 제가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그 뉘앙스가 그것도 또 궁금해요 원어를 무엇을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 원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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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찾아서 영어본 영어본 원어로 원어로 올릴게 외모 원어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티처를 지휘처를 하던지 그 당시에 하청민들이 썼던 그런 단어를 썼겠죠 그거는 어느 나라라는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 단어를 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단어는 잘못되겠다는 거 알죠 그래서 아 청민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옮겨 썼네 잊어버릴까봐 지금 나중에 혹시 잊어버리면 참여시켜주세요 네 톡바구니에 올려주신 네 네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도서관 이야기 이거는 58페이지 인데요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죠 58페이지 맞죠 네 중간쯤에 있잖아요 네 콕타운에는 일반 대립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 기술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공리주의만 지배한게 아니라 도서관까지 있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네 했는데 이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공리주의 원래에 따라 사람들을 그렇죠 산업여권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내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알리바이로써 만들었나 제가 한번 예를 드렸죠 삼성전자에서 2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거기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나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보조시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없다면 또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놈의 회사 하면서 그걸 제가 저 혼자 이용하면서 굉장히 그로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부터 60페이지 제일 밑에 쪽 자 공리주의 교육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톰 지금 톰 토마스 브레트라인드 네 주니어 톰이죠 톰의 생각입니다 이 톰이 지금 하는 이야기 지금 누나 루이자하고 대화하는 걸 지금 묘사했는데요 톰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실과 모든 숫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보았으면 싶어 톰이 원하는 자사기를 안 믿느냐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 밑에 수천별으로 화약을 설치해서 공중에 모두 날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바운드의 영광과 함께 지내게 되면 나는 복수할 때야 이겁니다 국립주의로 세뇌를 받은 학생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복수할 생각으로 지금 가득해있어요 아까 노동만 시키고 여가를 뺏아버리는 그 사람들 결국은 인간답지 못한 삶 속에서 견디다가 견디다가 폭발하죠 엥겔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가든지 죽든지 아니면 저항한다고 저항한다고 저항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간성의 최소치를 증명한다 죽든지 근데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공리주의 교육의 피해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란 애들이 나중에 빚점은 어떻게 됩니까 또 톰을 쫓아다니잖아요 톰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기려고 자기 친구를 우리나라 영화 친구가 떠오르네요 서로 굉장히 끈끈한 유대로 맺어졌던 줄 알았는데 서로는 나중에 죽고 죽이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육신육족 이렇게 남겨줘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씨씨가 학교 갔다와서 루이자한테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보고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수업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실수였다고 막 고백을 해 그러니까 루이자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야기해봐 씨씨가 마지못해 말았다 중간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몇효폼찰드 선생님이 자연의 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라고 잘못 말한거죠 내셔널인데 국가의 부 내 생각엔 국가의 부일 것 같은데 하고 루이자가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같은 얘기 아닌가요 자연과 국가를 지금 운동합니다 그 아이는 겁을 집어먹고 울었다 그러자 루이자가 그 선생처럼 너도 국가의 부 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거다 라고 대꾸했다 네 국가의 부에 대해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 학급이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자 이 국가에 50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이 국가가 부자 나라냐 아니냐 20번이 학생 대답해봐 이 국가가 부자 나라이고 너는 부자 나라에 사는게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루이자가 대답한거죠 뭐라고 대답했는데 루이자 아가씨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누가 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나마 제 돈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부자 나라인지 여부나 제가 부자 나라에 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질문과 아무 관계도 없는거죠 숫자로 계산된 생각이 아니니까요 시씨가 논문을 닦으며 말했다 그러자 루이자는 루이자는 이제 공리주의 교육에 또 이게 저기 보험생이죠 내가 큰 실수를 조질렀구나 그러자 시씨가 다가갑니다 그래요 루이자 아가씨 이제는 저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자 백조콘 차일드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묻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실이 커다란 도시라고 가정하자 시민이 백만명인데 연간 스물다삼명만 길에서 굶어죽는다 그렇다면 그 비율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하고 물었어요 저는 더 나은 답변에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백만명이든 백만명의 백만배이든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일일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답변 역시 틀린거죠 물론 틀렸지 공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몇군데 나오는데 이것보다 좋은 답변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사만 보일시대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에 사는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빈민이야 하우상화였어 국가가 무슨 얼마를 벌든 삼성 현대 재벌들이 얼마를 벌고 수출이 어떻게든 반도체가 얼마 팔리고 양천안 관심 없어요 내일 오늘 먹고 사는지 걱정 이거요 아니면 제발 좀 내버려주세요 쉬고 싶어요 이라고 와서 12시간 일 있어요 12시간 아니면 택배 이사들이 붙들고 있어요 뭐라고 어땠다고 저는 택배 아저씨 뭐랄까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호의해서 주스 한잔 드시고 가 있어요 시원한 물 한잔 드시고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겁을 바쁘다고 그냥 겁을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가 지금 4만불의 소득이 국민소득이 4만불인데 살고 있다 너는 행복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답변을 여러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아니 비슷한 걸 준비했다가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자유주의 논리로 스며들어갔는데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논리로 씁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못사는 사람은 게을러서 못사는 걸로 됐어요 그런 사람 쪽에서 슬그머니 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 나옵니다 두 당론은 극명하게 못 쓴대요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 뭡니까 부의 대물링 빈부의 대물링 절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나는 루저다 끝났다 이런 체험 섞인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혹한 진실이에요 예 난 평생 집을 못살 것 같아 그 사람이 계산을 못해서 그래 희망이 없어서 그래 다 있어요 희망금원을 받으면서 계속 그래도 희망을 내가 갖고 살아가지고 근데 계산하니까 안 나와 안 나와 예 부동산의 상승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 핑핑 놀면서 계속 잘 사는 애들 많아요 여기 보면 뒤에 핫하우스도 있고요 예 이 뭔가 논팽이들 예 비트도 보면 나중에 이렇게 조폭조목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애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영화를 보면요 맨 그런 영화잖아요 무방비 교실 무슨 무슨 베테랑 뭐 검사외전 전부 그런 사회의 부정의를 고발하는 영화를 예 그게 난 사회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외국은 어떤가 외국도 마찬가지죠 끔찍한 그러한 그 블록버스트 영화를 또 보면 다 그런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반영하고 있다 일정 일정 정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개 두 세 개만 더 할게요 84쪽 아니다 74쪽 74쪽에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특히 중간계층이나 지금 부르주아자들이 네 여기서 나옵니다 중간쯤에 hands 하고 나오죠 hands 일손들 근데 우리나라도 오늘날 그렇지 않나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해 어떤 반영이 있을 법도 안 돼요 중꾼들 일하는 사람 노가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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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불러와 이런 식으로 일손으로 그래서 신이 그들의 손으로만 그들을 손으로만 또는 해변가에 사는 하등록물 같이 손과 위로만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어떤 사람의 눈에나 들었을 텐데 어쨌든 일손 들이라고 불리는 코크타운의 대종 예 그 가운데 스티븐 블랙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스티븐 블랙풀이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어쨌든 노동자들을 대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바 나가지를 못하고 이 정도에서 승략할까 하는데요 예 스티븐 블랙풀이 이거를 대변합니다 노동자들 노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얼리즘적 이게 더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 스티븐 블랙풀이 그냥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공리주의가 지금 지배하는 이러한 공장주나 사회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면 함락 그런걸 사회소설이라고 합니다 예 리얼리즘 사회의 리얼리즘에는 어울리겠죠 사회의 지금 중요한 문제점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근데 얼마나 지루해 지루하죠 왜냐면 구도가 뻔하기 때문에 저 형들을 데려다 놓고 싸우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스티븐 블랙풀이 비껴나거든요 노조에 안 들어가 있어 근데 노동자를 대변해 그러면서 성실하게 사는데 자기 부인은 고주망표가 돼 있어 그래도 레이철 대한 사람하고 사귀어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원래 처하고 이혼을 못해 이혼법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오거든요 바운드비가 대답을 해 주거든요 이혼할 수 없다고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혼도 못하니까 너는 그 다음 상태로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 소설적 과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혼법 같은 거 그 당시 보면 절대 무산계급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톨릭 엄격한 종교적인 틀이 또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계가 바로 100년 전 150년 전이었어요 그게 조금씩 벗어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인듯 한데요 과연 자유로울까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는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장애인들 한번 생각해보죠 서울이 끔찍하는 거지 끔찍한 거지 제가 베를린에 살아왔는데 미국 가서요 나는 평생 처음 봤어요 버스가 이렇게 쫙 정병에 도착하잖아요 한쪽이 쫙 기울어지면서 휠체에 타고 올라가게끔 쫙 그게 나와요 이게 탄이 쫙 나오면서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고 그냥 내려만 주는 게 아니라 기사가 내려와요 택시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올려줘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임무고 그런 모습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뱃난 장애인으로 살으라는 끔찍한 지옥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끔찍하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세요 어린아이 입장 학교 갔다 공교육 끝나고 나면 사교육으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요 그런 데서 즐거움이 있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요 완전히 저녁에 들어올 때쯤에는 파김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은 해도 하지 않고 이 사회에 대한 원한 아까 복수할 거야 했잖아요 그걸로 알게 모르게 커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부모들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수동공격성 이란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자 각자 수동공격성 직접적으로 대들고 대거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뭘 말하는데 대답을 안고 문을 꽝 잡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가버리든지 이런 걸 수동공격 수동적으로 어그스티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는 규범 표준 모범 롤모델 이것이 지금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급여가 뭡니까 스카이데엘 못 갔어 죽어 그러면 너는 기회가 없어 너는 루저야 이런식에 그러니까 열폐가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잖아요 스카이데엘 못 간 사람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로스쿨 가서 나는 성공할 거야 독일에서 내가 독일을 한국 사회를 보고 어떤 잡지의 한 칼넘이 한 부분이야 한국인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 고수천에 살아가는 어떤 젊은이 젊은 남성을 그리는데 그 인상적인 구절이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죽음 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수능시험 보는 날은 내가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도스를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가가지고 못 본다든지 근데 걔는 인생이 날아간거야 이거는 한마디로 폭력 폭력 사람한테 더이상 기회를 안주면 한번 아팠는데 그래서 결계를 했는데 잘렸어 이보다 더 큰 폭력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반대쪽 입장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않다 사적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내면화되어 있고 이게 팀배에 있다 이게 바로 모더니티고 그레이트 그라인드가 규정하는 모더니티가 바로 제가 말했던 부르주아지 모더니티입니다 그들은 국민주의교육을 잘 실행해가지고 최대소비용으로 최대효율을 내는 그러한 공장을 운영하고 그런 데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 둔다는 명분은 늘 세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스트림 블랙불 같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건 이제 언급하지 않죠 침묵하죠 침묵하면서 그래서 중간계급이 점점 사라지고 양극화된 프로레타리아트와 소수의 브루주아치 다수의 프로레타리아트 양분되는 사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쪽으로 접어 떡볶이 바쁘고 속이 트위미 트위미 코비